네 3월 2일 금요일 오늘은 백전무패 전자공시생이라는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이 코너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DCM이라는 기업이 먼저인데요. 사람의 심리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당연히 수익을 보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수익을 보고 싶어하는 것보다 더 먼저인 게 사실은 손실을 회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DCM에서 나온 공시는 오늘 증여였는데 증여라고 하는 건 일단은 세금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면 증여세를 가장 회피하고 싶은 게 심리라고 보거든요. 회피라기보다는 증여세를 줄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주가가 낮을 때 증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건데요. 사실 지난번에 DI동일이라는 회사를 증여 때문에 한번 소개 드렸는데 주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번에 DCM도 좀 의미 있는 규모의 증여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뭔가 좀 대주주들이 주가가 좀 낮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을 보면 DCM이라는 회사는 컬러강판이라는 회사를, 컬러강판이라는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컬러강판이라는 건 얇은 철판에다가 필름으로 코팅을 하는 걸 말하는데요. 보통은 가전에 쓰입니다.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가전에 철판이 쓰이는 거고요. 그러네요. 삼성전자에서 혹시 비스포크에 들어가는 그런 컬러가 생각해도 되나요? 그런 컬러강판을 만드는데 아시다시피 팬데믹 시기에 가전 수요가 워낙 많이 땅겨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가전 수요가 감소하면서 실적이 안 좋았는데 실제로 DCM의 실적을 보면 22년 3분기에 매출액이 436억에 영업이익 5억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납받았냐면 그 직전 분기에 영업이익이 100억이었고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125억이었어요. 그러니까 3분기에 가전 시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실적이 안 좋은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주가도 21년 12월에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대주주들은 증여가 나왔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철사 더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적어도 바닥이 아닐까라고 판단했다고 보는 건데 저도 그 이유를 좀 보는 게 일단은 지금 시가총액이 한 163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순연금만 3분기 기준으로 940억이 넘습니다. 순연금이 많다는 건 재무구조가 안정적이라는 거고 순연금이 많은데도 PBR이 0.63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20년 3월 수준입니다. 코로나 때 수준이라서 이 정도 수준을 보면 주가는 충분히 바닥 수준이 아닌가라고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특이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배당금을 900원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높네요. 네, 엄청 높습니다. 이게 시가 배당률이 6.3%니까 웬만한 은행의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사주를 19.3%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자사주가 지금 19.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건 아니고. 그런데 보면 이 회사가 작년 4월에 자사주 30만주 소각을 발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사주가 220만주가 있었는데 기존에도 이미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었고. 그다음에 주식농부 박영옥 씨라고 이분이 주주 제안을 또 했어요. 아마 자사주 소각을 제안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미 배당도 높게 나왔는데 추가적인 주주 환원의 정책에 여력도 있다. 그리고 주주 제안을 한 상황에서 증여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자들도 주주 환원을 생각하면서 주가의 반등을 좀 본 게 아닌가라고 싶긴 한데. 적어도 이제 업황은 물론 봐야 됩니다. 업황은 봐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닥을 잡고서 반등할 수 있는 계기는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황은 어렵지만 개별 이슈로 들어가서 이런 주주 환원. 사실 이게 또 최근 기업의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런 정책을 밝히면 주가가 화답을 하더라고요. 이런 모멘텀도 있다. DCM 사실 이러한 비슷한 이슈로 지난번에 소개했던 기업도 흐름이 또 좋았기 때문에 DCM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사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몇 퍼센트만 소각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여려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흥미로웠습니다. DCM 살펴봤고요. 그럼 두 번째 기업은 어떤 기업 준비해 오셨나요? 그 다음에 사람인 HR이라고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30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이었는데 사람인 HR이라는 회사 혹시 아시나요? 사람인, 그러니까 구인구직 관련된 기업이죠? 그렇죠. 구인구직 플랫폼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고 이 플랫폼 관련된 매출이 한 6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아웃소싱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을 여기서 제공하는 게 한 20% 정도 매출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기업의 체험 컨설팅 사업을 하는 매출이라는 적도 10% 정도 나오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2월 7일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4분기에 매출이 372억에 영업이 28억이었는데 매출액은 그냥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영업이익이 직전분기 115억, 2분기 135억에서 극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이제 여기도 많이 안 좋았는데 자사주 매입을 한 거 보면 여기도 이제 주가가 바닥을 잡은 거 아닌가라는 싶은 생각은 들긴 해요. 그런데 주가가 안 좋은 일을 보면 굉장히 명확합니다. 사람인 HR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인구직 플랫폼이기 때문에 전방 업체에서 상황이 안 좋으면 사람 안 뽑거든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체험 공고수가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았던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4분기 실적이 지나치게 안 좋았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인력을 늘렸어요. 신사업을 위해서 사업이 어려운 상태에서 인력을 늘렸고 그 다음에 4분기에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월드컵 때 마케팅 비용을 많이 늘리면서 작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0억 정도 늘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있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비용들이 일회성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또 올라오면서 매출이나 이런 게 올라오면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좀 됩니다. 일회성 비용만 제거를 하더라고 하면 업황 부진을 고려했을 때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보이고 있다는 건데 그럼 아무래도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23년에도 사실은 업황이 엄청 좋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적어도 4분기만큼의 부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익이 반등하면서 관건이 있는데 신사업이 과연 얼만큼 자리 잡을 것이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좀 재미있는데 합격크크라는 서비스와 점피시라는 두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서비스가 후부령 서비스입니다. 후부령 서비스. 직관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죠. 그런데 후부령 서비스라는 게 채용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연봉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수치하는 신규 비즈니스거든요. 오, 재밌네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안정적으로 매출이 올라온다 그러면 수익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올라오냐가 관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역시나 경기 회복이 언제 될 것이냐. 적어도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만 나와도 반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반도체 경기를 좀 보고 있는데 반도체가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가 사람의 HR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올해 언제 시황이 바닥을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회사의 반등 가능성을 볼 수 있고 지금의 주가는 그냥 바닥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자사주 오늘 말씀해주신 30억 원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한 1% 정도 되는데 기존의 자사주가 한 6.2% 정도 돼요. 그러니까 추가로 확보하면 7.2% 정도의 자사주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주하는 정책이 추가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모멘텀도 있네요. 무엇보다 이 신사업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합격을 하고 난 후 일정 부분 월급에서 수수료를 또 줘야 한다는 게 그 분이 주는 건 아니고 아마 기업에서 주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재밌네요. 그럼 합격률을 높여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또 신사업을 진행 중이겠죠? 이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가 사실은 사람인 HR이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AI 아시잖아요. AI를 하기 위한 AI가 여기에도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AI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그런데 사람인 HR이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이잖아요. 구인구제 플랫폼.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여기입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회사와 매칭하는 이 AI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심을 받았었고 그 AI 플랫폼이 고도화된다 그러면 또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도 있겠죠. 너무 재밌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통계니까 나와 또 매칭, 확률이 좀 높은 기업을 소개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합격률이 높아질 테고 실적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당연히 업한 개선, 반도체와도 정말 연동이 클 것 같습니다. 흥미로웠던 기업, 사람인 HR 살펴봤고요. 재밌네요. 세 번째 기업 바로 가볼까요? 네. 최근에 이슈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SM이었죠. 경영권 분쟁 관련한 이슈가 있었는데 고려하연도 경영권 분쟁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내부자들이 장래 매수를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고려하엔이 고 장병희, 최기호 회장 두 분이 창업을 했었거든요. 지금 보면 장병희 회장의 차남인 장영진 고문이 영풍그룹을 총괄하고 있고 그런데 이 영풍그룹이 고려하엔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최기호 회장의 손자인 최윤범 지금 현재 고려하엔 회장이 고려하엔의 이사를 맡으면서 고려하엔을 담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최대 주주는 영풍인데 사업 영위는 고려하엔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풍 자체는 IT 기업을 담당하고 있고 고려하엔의 최씨가라고 하죠.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최씨가가 영풍의 지분을 한 20%로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교차해서 지분을 갖고 있고 사업의 영역에 있어서는 별개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최윤범 회장이 신사업을 좀 추진을 해요. 고려하엔이 워낙 기존의 중구장대 사업이다 보니까 신재생 사업이라든가 폐배터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었죠. 그 과정에서 외부 자금을 수혈해서 증자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장씨가가 반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분이 줄어들고 영향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서로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해요. 서로 지분을 늘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과정이 좀 재미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영풍이 고려하엔의 최대 주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풍 쪽이 여기 보시면 32.4%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 최윤범 회장 측을 보면 최윤범 회장은 15.94% 지분을 갖고 있는데 최윤범 회장 측의 전반적인 지분을 보면 지금 28.5%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영풍 쪽이 높아 보이는데 중간에 캐스팅 보트가 되는 국민연금이 사실 최 씨 쪽 손을 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총에서 최 씨 쪽 손을 들어주면 이사회 멤버 11명 중에서 6명이 교체되는 시기인데 아마도 최 씨 쪽 이사들이 들어오면서 고려하엔에 대한 자각력이 높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 왜 서로 지분 경쟁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지분 매수한 규모만 해도 800억이 넘어요. 그중에서 유미개발이랑 해주 최 씨 종 중에서 매입한 게 800억이었고 HC라고 장 씨 쪽에서도 지분을 매입했거든요. 저는 이 이유를 주총 때문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계열 분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6.25 전쟁에서 고지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당시에 보면 정전협상 가운데서 고지전이 일어났던 상당히 많은 사망자가 나왔거든요. 그 고지전이 나왔던 이유는 어떻게든 땅을 조금이라도 더 따먹기 위함이었는데 고려하엔이 계열 불의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장 씨 측이든 채 씨 측이든 어떻게든 지분을 확보해서 고려하엔의 어떤 가치를 채워할 때 있어서 최대한 좋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지분 매수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려하연을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은 이런 지분 경쟁이 갈수록 과열되고 있는 것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누군가 주식을 사준다는 건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나쁜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또 고려하연이 중국이 지금 리오프닝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좀 좋잖아요. 상황이 좋고 그러면 PMI도 집에서 좋았기 때문에 고려하연의 사업도 본업도 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고려하연이 폐배터리 사업도 또 진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면 사업이 나쁘지 않다고 보면 추가적으로 지분을 누군가 사줬을 때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주주분들한테도 좀 긍정적인 어쨌든 그렇죠. 나쁘진 않죠. 흐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기업도 빠르게 살펴볼까요? 네. 마지막 기업은 JMT인데 앞에 기업들이 실적이 별로 안 좋았던 기업이라고 하면 JMT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PBA라고, PCB 기판 혹시 아시나요? PCB 기반의 SMT라고 실장을 해서 만든 그 이후의 기판을 PBA라고 하는데 이 PBA를 만드는 회사고 그중에서도 디스플레이, 그중에서도 OLED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출의 90% 정도가 OLED 쪽 FPBA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 영업이익이 200억이 나왔어요. 치과청액이 587억, 6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영업이익이 200억이 나왔고 순이익은 거의 30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정말 호실적이네요. 엄청난 실적이 나왔죠. 이게 미국의 스마트폰 업체가 신제품이 나오면서 관련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던 거고 앞으로도 실적이 나쁠 거냐?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의 업체가 태블릿이라든가 노트북 쪽에도 OLED를 채택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관련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도 주가가 낮아요. 이 회사가 순연금만 해도 시가청액보다 더 많은 628억이고 PBR이 0.6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재무 구조도 적고 순연금도 많은데 주가가 싸다. 저는 이거는 좀 납득이 안 된다고 보는데 같이 공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네요. 기업 서너벤턴에 비해서는. 또 사실 애플이 이번에 OLED 탑재한 제품 내놓겠다라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사실 이런 모멘텀도 받을 수 있는 기업일까요? 그렇죠. 제가 기업명을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그 업체가 태블릿 PC나 노트북에 OLED를 채택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수액까지도 예상이 되긴 하거든요. 사실 회사 쪽이랑 컨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감사 중이라서 컨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관련된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면 항상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새로운 공시가 나온다면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재미네요. 공시가 저는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다행입니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공시생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